깡철 멘탈과 깡철 심장을 가졌는데 쫄보 두 분이 계신다는 쫄보야? 이준이예요! 아니 이준이 쫄보 없어요 쫄보 있을 수가 없지! 이거는 허위 사실이야 이건 말이야 이가 없지 두 분은 바로 최영재 씨 이 분이 사실은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뭐 땅에서 구르는 거, 바다 빠지는 거 다 마다하지 않고 하셨잖아 맞죠? 다 했죠 네 수도 없이 했죠 그러면 낙하선 못 뛰어내리겠다는 후배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? 같이 잡고 뛰어내리죠 오!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 분이 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스카이다이밍도 많이 하시고 교관도 하시는 분이 롤러코스터를 무서워 하신다고요 에이 롤러코스터를! 아니 아니 그거 얘기하지 못해요 못 타요 어머! 어?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괜찮아요 낙하선 메고 있어서 낙하선이 또 위험하죠 근데 이거 안 잡다가 있잖아요 아니 그 티 뭐 있잖아요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 네 이거는 그냥 강제로 저를 내리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안 타 벗었잖아요 싫어요 제가 아니 타 벗고 얘기하면서 네? 졸보 맞네! 졸보야! 5학년 때 아 5학년 때는 독수리 옷에 타고 나서 독수리 옷에 타고 나서 독수리 옷에 타고 나서 독수리 옷에 타고 나서 아주 무서워서 야 이거는 나오고 안 맞다 저 완전히 똑같아요 형님 어? 저 자유로 들어 보면 못 타요 이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막 이렇게 천천히 돌면서 올라가서 아 그렇죠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이러는데 갑자기 뚝! 멈추는 거 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잠깐 가길래 어? 왜? 구성 난 거야? 구성 난 왜 이러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진짜 오우우우우우 눈을 못 감고 야 그대로 얼었구나 이 작대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데 멈추대 흑흑한 말 하잖아 흑흑한데 눈물이 흑흑 흑이 저 내가 고소공폐증은 있나보다 했는데 낙하산 강화훈련 대개야 범위점프 다 뛰는데 아 이상하네 상실이 죄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떨어뜨린 걸 싫어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내장 기관들이 다 여기로 막 올라오는 듯한 기분이 있잖아. 이게 막 싫어요. 아이 저 김민희 유진이 지금 조용하게. 나는 재미없어서 안 타. 재미없어요? 재미있어? 재미가 없어요. 그래. 저는 자료들 올라가면 경치 보다가 내려와서 끝이에요. 아 재미없어. 맞아. 아 진짜. 저도 가면 그거 재미없어 이러고 안 타요. 사실 못하는 거야. 에이 재미없어. 바이킹 이런 거. 실수 안 타. 바이킹 이런 거. 제이 머리끝에 타고. 바 안 잡고. 손들고. 떨어지고 있어. 쫄고 맞아요. 채영진 씨.